안 보면 너만 손해 2024 조축해 쭉 지금 바스템이 쏩니다 자 청주 가볼까요? 저는 청주는 사실 처음 가봤어요 근데 뭐 터미널에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본 거는 당연히 버스타러 갔는데 청주인데 청백적 우상들이랑 저희 아길레온 가방들이랑 버스에서부터? 네 버스에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청주 유니폼은 솔직히 한 번도 못 봤고 우상들은 한 다섯 번 봤어요 경기 전부터 내려와서 계신 거죠 그래서 딱 경기니까 경기장 오픈이 2시 반이고 제가 한 1시 반쯤에 도착을 했는데 딱 경기장 가니까 이미 돗자리 깔고 심지어는 카드 게임이랑 윷놀이 같은 것도 하시고 아 기다리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흰 부들이 줄 서서? 일단은 이제 이 날도 충북청주는 원정석이 원래 거기가 아니에요 어제 그 꼴대디가 아니라 원래는 그 본부석의 작은 구탱이 약간 안산 그리오스 스타일 안산의 반대쪽이죠 안산은 이제 이석이 있는 거고 충북청주에는 이제 본부석 쪽에 있는 건데 아 이제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지 해서 뒤에는 연구해서 그래서 거기는 원래 열리던 좌석이 아니었던 거죠 수원팬들이야 뭐 경기 전부터 이미 원정석이 매진이 됐다는 건 다들 생각했던 소리니까 2200석? 네 그리고 비지정석이니까 당연히 오플로는 벌어질 건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충북청주가 더 대단했다는 아 야구도 벌어질 거거든요 NNN? 아니 NNN은 아니에요 NNN도 있는데 NNN은 조금 그 구단의 배려를 받아서 이제 경기장 내 세팅을 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고 네네 충북청주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도 줄이 엄청 밀더라고요 수원팬들처럼 거의 규모는 비슷했어요 줄을 계속 있었어요? 근데 맨 앞줄에 갔는데 전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을 보는 순간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여성분들인데 아 대포 카메라를 들고 대포는 이제 뭐 가방에 있었겠죠 네 이분들 수원팬들아 제가 맨 앞줄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수원이 이제 게이트가 두 개였거든요 네 그분들은 제일 빨리 왔다고 해도 한 12시? 여성분들이었는데 충북청주 게이트에 이제 맨 앞줄 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10시에 오셨다 아 오늘 10시에? 네 오늘 10시? 아 4시간을 그냥 아니 그러니까 4시간 기다리는 시간 2시 반에 오니까 4시간 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민호씨를 보러 오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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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축구랑은 우아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 입장에서는 4시간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시간 쓰니까 그러니까 축구가 4시간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민호를 바랍해서 볼 수 있어 예 야 축구자이 너라네 저 수원팬들 보면서 항상 미쳤다 이러잖아요 지금 뛰는 축구팬들 이렇게 아야 진짜가 나타났다 왜냐면은 막 그런 분들 막 어디 무슨 해외에서 무슨 막 돈 공연장에서 공연하면은 막 매진되고 이러면 네 거기는 막 전내부터 기다려야 되고 그럴 거 같은데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10시부터 오셔서 기다렸잖아요 네 저는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습니다 네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그런 경기장의 스케치 영상을 좀 찍고 대단한게 네 충북 청주가 네 온 게이트가 다 진짜 줄이 엄청 길었어요 수원팬들 뿐만 아니라 아 그래서 아 오늘 확실히 대박 나겠구나 음 단순히 요새 K리그2의 수원 선전 경기를 하면 수원 선전 팬들이 많고 홈팀은 좀 적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안산 안산이나 뭐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뭐 제대로 없네요 어 진짜로 그냥 사실 그래서 경기장 중계 보시면 사면이 아예 관중을 안 받은 원래 원정 숫자를 빼고는 꽉꽉 찼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게이트가 다 줄이 엄청 길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영상 찍고 뭐 정신이 없이죠 사전 인터뷰 들어갔죠 네 이날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사에는 유일한 제가 치진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두 명이긴 했어요 청주가 중요한 거죠 청주가 네 갔어요 충북 청주 충북 청주 프론트가 이제 안내를 해줘서 네 근데 저기 감독실이 아니라 실내 뭐 체력 단련실 아 맞아요 패스장 같이 있는 네 딱 들어갔는데 그 창문으로 최은균 감독이 되게 훔쳐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수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네 그래서 감독님 뭐 이렇게 저기 훔쳐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딱 시작하려는데 간둘이 있었어요 여기서 충북 청주 프론트까지 세 명 근데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눈을 베풍려고 들어와 네 근데 갑자기 민호야 하하하하 우리가 하는 축구 선수 뭐 김민호 김민호 아니죠 충북 청주 윈민호 말고 사전 인터뷰 시작해서 질문을 한두 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어서 뭐야? 딱 고개를 돌렸는데 샤이니 민호 샤이니 민호가 진짜 내 생긴다 침묵 창조 유니폼을 입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드러누고 한류 스타라 저한테는 어떠한 사전 고지가 없어요 근데 딱 돌아봤는데 왜냐면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너무 잘생긴 게 너무 혼자가 돋보이더라고요 저는 잘생긴 건 당연한 건데 비율과 순간이 약간 벙쳤어요 진짜 한 5초 동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떨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호가 오늘 같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무슨 저희 코치마냥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워핑워?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왜 들어왔어요?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잖아 그리고 응원하러 온 거잖아 아빠 옆에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구단에서는 굉장히 멋지게 초대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알면서도 약간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웃긴다고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민호는 제가 인스타 스트림을 보니까 전날에 이미 아스날 팬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스날 경기를 신나게 보고 와가지고 이미 텐션이 많이 올라와요 아 이겼죠 그래서 그 락커로 아 저기 저기 뭐냐 경기 기록지 그 스타팅 라인업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민호씨가 오 이렇게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이날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영상을 찍을까도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개인적으로 민호씨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SM에서 이런 걸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 인터뷰는 아니지만 제가 그거 찍는 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찍으라고 해도 준비가 전혀 약간 저 사실은 인터뷰 시간 내내 약간 범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민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말하면서도 약간 몇 개 원래 질문을 더할 게 있었는데 제 스스로 머리에서 씹혔어요 당황해가지고 사전 인터뷰에 나 당황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민호씨가 옆에서 직관화를 하는 거죠 엔파닉카고 첫째 차에 민호씨가 승인의 존재를 알고 있냐고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전혀 있는 자주 갔어요 청중경에도 자주 간 것도 있고 기사도 많이 썼고 그리고 저희가 최은경 감독님 그때 작년에 전지훈련장 라이브 라이브를 했죠 그런 이런저런 것도 많이 해서 아마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버지팀 관련 소식이나 이런 건 다 챙겨보거든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제목으로 워낙 많이 그걸 샀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 아니 왜냐하면 경기 얘기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원래 준비한 게 있잖아요 민호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꼬인 거예요 잠깐만 이거를 엮어서 질문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평상시대로 해야 되나 제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그게 뭐 하나가 그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드님 오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거 딱 하나 했어요 그거 사전에 제가 그래도 생각했던 건 오늘 아빠 찬스를 쓰셨던데요 그거 원래 계획을 했는데 본인 옆에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 얘기했더니 민호 씨는 사실은 민호 씨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최연경 감독 이렇게 정면으로만 보고 있고 옆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서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쪽을 못 쳐다봤어요 살짝 넋살족게 그냥 슬쩍슬쩍 그냥 꼭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그냥 좀 아쉽긴 해요 넓듯이 사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줬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병원 자체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냥 진짜 갑자기 문 열어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냥 너무 당연하게 서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할 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잘생겼습니까? 아유 확실한 거는 둘이 이제 제가 그래서 딱 하나 마지막에 부탁을 했죠 영상은 안 찍지만 둘이 같이 사진 찍는 거 괜찮나요? 아유 괜찮죠 민호 씨가 처음으로 이제 대답을 직접 하더라도 어 그런 건 상관없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최은균 감독도 머리는 머리가 이제 작다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머리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민호 씨가 되게 작아요 머리는 다 그쵸 근데 최은균 감독도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들은 거는 민호 씨가 15분 동안 콜리딩을 한다라는 킬 오프하고 네 킬 오프 15분만 한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민호 씨 팻말이 놓여있었어요 기자석 옆에 아 봤어요 샤이니 차민호님 이렇게 네 바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부담될 것 같은데 부담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민호 씨 쪽에서도 아마 차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4명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2개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반 시작하고 가야겠다 해서 봤는데 진짜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포터즈 석으로? 네 얘네는 서포터즈 석에서 접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제 앞에 우리의 무정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한 2, 30대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 아 다들 있구나 그게 이제 엑스 구 트위터 뭐 이런 걸로 이제 잘라도 잘 나온 사진들은 아마 이제 그분들이 찍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 사진 실력이 엄청나시더라고 네 와 무슨 대표 우리한테 여성 좀 안 돼 그래서 영상 중에 역광으로 찍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찍으면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굴이 이제 꺼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옮겨 못 옮겨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행운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람 밀도가 장난이 아니어서 제가 촬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탐치는 분들한테는 약간 민폐를 끼치면서 맞아요 그게 한 사이사이로 들어간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찍은 것 자체가 되게 다행이었고 그래서 그쪽은 경기 킥오프 했는데도 줄이 엄청 길었어요 아 아 진짜로 줄이 엄청 길었어요 영상에 나오는 그 줄이 킥오프 한 줄이 한 뒤에 나오는 줄이에요 한 뒤에 한 뒤에였어요? 어 그 영상에 나온 줄은 킥오프 한 뒤에 그쪽 서포터에서 들어가시는 그 줄이에요 근데 민호씨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적당히 응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던데요 원래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분하고 갔거든요 아 물론 좀 더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전은 끝나고 솔직히 올 줄 알았어요 전반전이 끝나고도 안 와 그래서 아 그래 전반전 다 다 하고 뭐 저기 후반전 시작할 때 동시에 들어오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했는데 또 후반전 시작해도 또 안 와 네 그래서 그 우리의 갤럭시 L13 23 10배 줌으로 당겨보니까 또 저기서 응원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?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원래 전반 15분만 하려고 했다가 한 30분까지 하려고 했다가 한 팀에 그냥 전반까지 통째로 하자 했는데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본인도 필받아가지고 아 후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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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아 한 골만 좀 하나 하자 이런 마음도 있었겠고요 조금만 더 했는데 이게 이제 후반 초반에도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이날 확실한 마진호선은 있었어요 아 경기 끝날 때까지는 안 돼 왜냐하면 경기 끝날 때 이제 관중들이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 휘스부로는 순간에는 경기에서 이제 관중들이 90분부터는 나가는 타이밍이라 그때는 동시에 퇴장을 하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된다 아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거의 끌려 나간 거죠 아 할 때까지 하고 진짜 할 수 있을 그 마진호선까지 야 열정이 아 왜냐하면 그리고 워낙 이런 뭐 안무와 이런 거를 달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이제 막 90분 동안 막 점핑하면서 응원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어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또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그냥 축구팬이잖아요 군어 아슈다펜 전날 아스날은 이제 뭐 신났고 아스날 때문에 근데 또 아파트 팀 앞에서 지금 콜리딩을 하는데 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분들은 이렇게 메가폰 잡고 하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몇만 명 앞에서도 하는 분이잖아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업을 그 본인의 덕질에 사용한 케이스가 결합이죠 결합 천직에 맞는 거야 사실 제가 밤 앞에 있었잖아요 영상으로도 제가 이제 최대한 보여드렸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오늘 처음 한 사례는 아니에요 뭐 점프 뛰면서 막 하던데 저기 유도하고 본인이 점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콜리딩은 원래 처음에 이제 우리 이걸로 부릅니다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좀 저기 템포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거 하면 이제 다시 콜리더가 메가폰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관중들 같이 동료하고 팬들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팬들의 약간 응원가가 좀 잦아 든다 싶으면 본인이 갑자기 메가폰을 들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너무 잘 뛰어 그쵸 아니 그 다음에서 라이브를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르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NNN의 메인 리더께서 귀로 절해주면 바로 캐치합니다 왜냐면 원래 가사도 아 그러고 아 본인의 능력을 여기서 진짜 120분 많이 했네요 바로 그냥 캐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콜리더로서 정말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열정이 많고 워낙 뭘 하기 열심히 사인에 대해서도 열정보이도 유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팀이고 아빠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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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단하다 저는 NH농협은행이 꽤 많은 수혜를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농협이요 왜냐면 그 뒤에 메인 스폰서 앞자리는 없지만 뒤에 등번호 위에 NH농협이 인하 유니폼을 그 마킹을 했어요 등번호는 없이 뒤에 스폰서 마킹까지만 했거든요 NH농협을 이거 엄청나게 막 무슨 거금을 들여서 그것도 저희는 몇 번 입을 거고 이런 거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거 하신 거잖아 건과 시간과 노력과 이거를 다 그리고 등 돌려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고 왜냐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스폰서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등번호도 없어서 뒷면에는 NH농협은 딱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인데 전 세계에 저기 저거는 뭐야 일본 팬덤부터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찍으면서도 야 이거 농협이 외국분들이 이제 NH농협 계좌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짤들 보면 등 돌릴 때마다 자꾸 NH농협은행이 자꾸 나오고 이거는 NH농협은행이 아마 홍보팀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충북천지에 연락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원래 다 같이 할 일을 했으면 NH농협 쪽에다가 사진을 보내고 나서 일단 모자이클 처리를 해놓고 나서 혹시 계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시면 저희가 구단 차원에서 보시면 이거를 모자이클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